두 손마리 두 손 머리 위로 들고 한 다리씩 옆으로 열며 스쿼트 해주세요. 스쿼트 내려갈 때 손을 뒤로 멀리 보내며 동작 이어갈게요. 두 손 머리 위로 올릴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. 세 손 머리 위로 올라간다. 세 손 머리 위로 올라간다. 발이 넓게 열어 한 다리씩 구부리며 발 터치하고 좌우로 뻗었다가 사선 위로 손 들어볼게요. 손끝을 멀리 뻗어주며 동작 크게 따라해주세요. 손끝을 멀리 뻗어 한 다리 옆으로 뻗어 다리 대며 한 손은 위로 반대 손은 아래로 내리며 S자 만들어볼게요. 서 있는 다리 살짝 구부려 중심 잘 잡고 동작 따라해주세요. 서 있는 다리의 고춧가루 반대쪽 할게요. 반대다리 옆으로 뻗어 다리 들 때 손 S자 만들어주세요. 복부부터 허벅지, 팔 등까지 근육을 골고루 자극하는 동작이에요. 중심 잘 잡으며 끝까지 힘내주세요. 중심 잘 잡으며 끝까지 힘내주세요. 손 앞으로 보내며 스쿼트 내려가 한 다리씩 뒤로 탭하고 돌아와주세요. 손 앞으로 보내며 스쿼트 내려가 한 다리씩 뒤로 탭하고 돌아와주세요. 엉덩이부터 허벅지 자극 느끼며 내려가 탭할 때 다리를 뒤로 멀리 보내며 동작 이어갈게요. 주문해 나오고싶은 육수 정도는 이어지는 마저 만드시고 어머, 섬, 하자, 고기, 누렇게 깨닫고 오rebbe 시킬 erro 두 손머리 위로 들었다가 한 다리씩 사선 뒤로 보내며 벽을 빌듯 밀어볼게요. 좌우 번갈아 가며 동작 따라 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좌우로 이동하며 스케이트 타듯이 크로스 런지 해볼게요. 크로스 런지 할 때 발 터치하며 따라 해주세요. 크로스 런지 할 때 발 터치하며 따라 해주세요. 크로스 런지 할 때 발 터치하며 따라 해주세요. 한 다리씩 열며 스쿼트 내려가 발 터치하고 다리 모았다가 옆으로 탭하며 펀치할게요. 좌우 번갈아 가며 펀치할 때 호흡 내쉴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리가 좋아 탭했다가 옆으로 이동해 무릎 들어 볼게요. 팔도 함께 구부리며 무릎 높이 들 때 호흡 내쉬어 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반대쪽 할게요. 반대 다리가 좋아 탭했다가 옆으로 이동하며 무릎 들어주세요. 한 팔씩 구부리며 무릎 들 때 호흡 내쉴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두 손 가슴 앞에서 모아 무릎 살짝 구부려 한 다리 뒤로 보내 앞다리 무릎 폈다가 가져올게요. 무릎이 아니라 발로 바닥을 밀며 허곱지 힘으로 중심을 뒤로 이동했다가 돌아와 주세요. 좌우 번갈아 가며 동작 이어갈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스쿼트하고 한 다리씩 옆으로 들어 키 차볼게요. 키 찰 때 발끝을 당겨 허벅지부터 복부까지 자극 느껴보세요. 다리 찰 때 호흡 내쉬며 동작 이어갈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모든 4월에 들어 한 명의 동작 이어가 더욱 뵙고 싶어요. 한 명의 동작의 동작 이어가 더욱 뵙고 싶어요. 고맙습니다. 남은 방에서 오를 손에 맞죠. 수고하셨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핏!